5가지가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됐었고 전체 영업 현금 흐름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있었고 영업 현금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부채 서비스액이었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1년 동안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갚아야 되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금과 이자의 합을 원리금 이 부채 서비스액과 같은 단어가 뭐가 있다고 했냐면 저당 지불액, 연간 융자, 월부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 모두 다 원리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영업 현금 흐름의 가장 첫 번째 응용은 부채 서비스액부터 시작한 됐고 영업 경비를 우리가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 있었죠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개인, 공부, 소감이라고 외웠었고 소득세를 계산할 때 순소득에다가 세율만 바로 곱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순소득에다가 이자, 감가, 삼각 빼고 곱했죠 순이감, 세율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율 세 개를 배웠는데 이 비율 세 개는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전체에 대한 뭐의 비율, 전체에 대한 남자의 비율 이렇게 얘기하듯이 전체에 대한 대부액의 비율을 대부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부비율은 전체분의 대부액, 전체분의 빌린 돈이죠 이때 투자할 때 전체는 총투자액, 부동산 가격과 똑같고 전체분의 내돈의 비율을 지분비율 그러면 10억 중에 4억을 빌리면 대부비율은 10분의 4 그러면 지분비율은 10분의 6 이렇게 되겠네요 더하면 얼마가 된다? 1 된다 이렇게 기억해놔야죠 대부비율은 유명해서 같은 말이 많은데 절대로 부채비율이라 하지는 않는다 부채비율은 내돈분의 남의 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출액을 산정할 때 대출액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에서 LTV와 DTI를 활용해서 이용했었고 LTV는 V가 밸류죠 뭐 기준? 가격 기준 DTI의 I는 인컴이니까 소득 그래서 대출액을 계산할 때 LTV를 이용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하면 대출액이 나오고 DTI를 이용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하면 대출액이 나와서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 지분금융과 부채금융과 매자님금융 세 가지가 있는데 지분금융을 외워야죠 암기코드가 리조신공사펀드 이렇게 외웠어야 되고 매자님금융 두 가지는 우리가 이해했었죠 매자님은 중간형이라 그랬으니까 지분과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주식과 채권이 나오는 거죠 두 가지가 전환사체 주식전환사체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체 후순위대출은 우리가 나중에 배운다 그랬죠 여기까지 배웠었고 그리고 또 하나 암기코드가 변동금리에서 중요한 게 있었네요 변동금리는 우리가 암기코드가 코기가 변해대유 이렇게 외워서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하면 변동금리가 되고 변동금리는 언제나 대출자가 유리하다 고정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에게 불리하겠죠 불리한 방식이어서 초기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까지 배웠었어요 자 오늘 이제 금융론에서 우리가 대출을 했을 테니까 이제 대출을 갚는 방식을 배워보도록 하죠 대출을 갚는 방식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라고 그래요 갚는다를 상환한다 근데 만기일시상환 같은 것도 있죠 만기일시상환은 뭐예요 만기 만기 때까지는 뭐만 내고 이자만 내고 만기의 원금을 모두 갚아내겠다 이걸 만기일시상환이라 그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3년 거치 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이렇게 나오면 3년 동안 뭐만 내고 이자만 내고 그 이후에 이제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겠다 이런 건데 우리가 배우는 3가지 상환 방식을 배울 텐데 우리는 거치 시기다 만기일시상환 이건 배우지 않아요 무조건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에요 무조건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 3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환 방식을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원리금을 상환하는 전제 처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원금과 이자의 합을 얘기하죠 중간에 이제 금리가 바뀌어지지 않는 고정금리로 가정돼 있고 처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전제로 방식을 3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가 원금균등상환 방식 분할상환 방식이라는 것은 나눠서 갚는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원금균등 방식이라고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원리금균등 방식 세 번째는 점증식 점차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니까 원금균등은 원금을 균등하게 갚는 거예요 원금만 갚는 거예요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다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원리금을 갚는데 원리금 중에서 원금만 똑같이 갚겠다 이자는 알아서 따로 계산을 해볼 거고 자 원리금균등 방식은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는 거죠 원리금을 갚는데 원리금을 똑같이 갚겠다 점증식은 점차 증가시키겠다 원리금을 처음엔 조금 갚다가 나중에 많이 갚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것만 나오니까 자 그러면 점증식은 초기에는 원리금을 적게 상환하고 원리금을 적게 상환하고 점차 상환액을 늘려간대요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유리할 거냐 처음에는 돈이 좀 없다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좀 없다가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안정적으로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경우 미래 소득이 보장된다는 건 소득이 증가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죠 증가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을 점증식 또는 채증식이라 그래요 채증식 방식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이자를 한번 고려해 봐야겠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100억을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은 처음에 대출 받은 금액을 대출 원금이라 그래요 대출 원금 이걸 줄여서 대출금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이자율이 연이자율을 10%로 적용했을 때 내가 100억을 대출 받으면 1년에 이자를 얼마를 내야 돼요? 100억에 10%죠 10%니까 100억에 10%를 이자로 낸다라는 거니까 전체의 몇 퍼센트가 얼마냐 그럼 곱하기 한다 그랬어요 퍼센트 뗀 비율을 10%는 0.1이죠 퍼센트를 떼면 그러면 이자는 얼마? 10억을 내겠네요 100억에다가 0.1을 곱하면 될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원금을 좀 갚아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원금을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40억을 상환을 했다라면 이때 못 갚은 대출금이 얼마예요? 60억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직 못 갚은 대출금을 미상환 대출금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잔금이라 그래요 잔금 중요한 단어예요 잔금 자 그럼 이제 60억을 못 갚았고 그 이제 중간에 40억은 갚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때 이자를 얼마 내요? 100억에 10%를 내요? 60억에 10%를 내요? 당연히 60억에 10%일 거예요 그럼 60억에 0.1을 곱하면 6억을 내겠네요 자 그러면 원금을 갚아 갈수록 잔금은 줄어들겠죠 잔금이 줄어들면 이자가 어때서요? 줄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자라는 건 처음에 빌린 대출 원금에 대해서 항상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갚아 나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못 갚은 대출에 잔금에 대해서 이자율을 적용해서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세 개 다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는데요 그럼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원리금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원금균등도 만기로 갈수록 원금을 계속 갚아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금액은 다르게 낼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방식에서 만기로 갈수록 잔금은 어때서요? 줄어요? 줄죠? 그럼 무조건 이자는 어때서요? 줄어요 무조건이에요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리금을 일정에 갚아 나가겠지만 원금을 얼마씩 갚아서 어떻게 갚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만기로 갈수록 역시 원금을 갚아 나갈 거니까 잔금은 줄 거예요 그러면 이자도 줄어요? 이자도 줄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줄어요 물론 얘가 이자가 주는 건 조금 다른 차이가 있긴 한데 얘들에 비해서 이건 우리 시험 문제에 거론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이따가 잠깐 보충 설명만 잠깐 해드릴게요 어찌 됐구나 대출 상환 방식 세 가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증식 세 가지 다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원리금을 갚는데 원금만 똑같이 갚겠다 이자는 갈수록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야 돼요 무조건 원금을 갚아 나가면 점차 잔금이 줄어들 거니까 이자는 무조건 줄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니까 원금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잔금이 줄면 이자는 준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원리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래요 원금균등,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금을 똑같이 갚겠다는 거죠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요 첫 번째 이건 여기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무조건 이자는 어때진다? 줄어야 돼요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무조건 줄어요 이자가 왜 줄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잔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원금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잔금이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어요 자 그러면 원금은 일정하고 이거죠 원금은 이렇게 일자에 갚아 나가요 근데 이자가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러면 두 개 합친 걸 원리금이라 그러죠 원리금은 어떻게 된다? 원리금은 감소한다 일정 비율로 이자가 줄어든 만큼 이렇게 두 개 합한 값이 이게 원리금인 거예요 원리금이 점차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 방식을 이걸 원금균등상환 방식이라 그래요 우리 줄여서 그냥 원금균등 방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원금균등 방식 자 원금균등 방식에서 이 단어의 원금은 일자에 갚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언제나 이자는 준다 이자가 줄어요 그럼 두 개 합친 원리금도 줄어든다 원금균등 방식이고 어제 제가 교재 작업 좀 하느라고 잠을 못 잤더니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요 수업 중에 삑사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 원리금균등인데 얘는 원리금균등이에요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는데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원리금균등인데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도 원리금균등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는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원리금을 균등하게 갚는데 무조건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어때져요 이자는 줄어요 이자는 줄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의 합을 원리금이라 하는데 자 원리금을 이렇게 일자에 갚아요 원리금을 일자에 갚는데 얘는 원금과 이자가 합해진 건데 하나는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이 폭이 줄어드는 건 이 양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폭이 줄어들고 어떤 건 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조건 줄어드는 건 뭐다?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원리금이 일정하려면 이자가 줄어든 만큼 뭐가 늘어야 돼요? 원금 상환액이 늘어나는 방식을 이걸 원리금균등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금이 일정한데 원리금 속에 있는 이자는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 원리금이 일정하려면 뭐가 늘어야 된다? 원금은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첫 번째가 드러나 있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일정하다 두 번째는 언제나 우리가 따진 게 뭐예요? 이자는 줄어든다 이자는 줄어든다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잔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잔금이 줄어든 만큼 이자가 줄어서 결론은 원금은 증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원리금은 일정한데 이자가 줄어든 만큼 원금이 늘어나요 자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 말고 좀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초기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러면 초기에 갚는 원리금 중에 대부분은 이자예요? 원금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초기에 내는 대부분은 이자가 차지하더라 그럼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처음에 내는 원리금 중에 갚는 원금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이자를 대부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이 초기에 원리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 어떻다? 높다라는 게 이게 원리금균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만기로 갈수록 원금의 비율은 점차 커지겠죠 전체에 대한 원금의 비율은 초기에는 작고 나중에는 원금 비율이 커지고 초기에는 이자가 많이 내고 나중에 이자를 적게 내는 방식인 거예요 자 이게 처음에는 좀 이제 바로바로 떠올리지 않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금균등이니까 자 원금은 균등하기 첫 번째 갚는다는 거죠 두 번째 언제나 이자는 준다 자 이걸 생각해놓고 얘와 얘를 통해서 마지막 원금이 일정한데 이자가 주니까 원금이 일정한데 이자 주니까 원리금이 줄어드는 방식 이걸 원금균등 방식이라 하고 자 두 번째는 원리금이 일정한데 자 그러니까 원리금이 일정하다라고 처음에 봤는데 두 번째는 언제나 이자가 줄어요 원리금 속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이렇게 줄어든 만큼 뭐가 늘어야 된다? 자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을 그래서 이 두 개로 원금은 증가한다를 찾아내는 것이 이게 두 번째 원리금균등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초기에 내는 원리금 중에 대부분은 뭐가 차지한다? 이자가 차지한다 초기에 기억해놔야 돼요 자 점증식은 점차 증가되는 방식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이거 관련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텐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죠 근데 이제 원금균등 방식을 기준을 잡을 거예요 원금균등 방식이 기준이에요 보니까 그래프가 직선으로 이렇게 비슷하죠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일단 특징은 두 개의 그래프가 비슷한데 첫 번째는 원리금 그래프예요 원리금 두 번째는 잔금을 의미하는데 한번 보죠 자 그럼 이제 원리금과 만기로 갈수록 시기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때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를 한번 볼게요 만기로 갈수록 이렇게 일정한 게 있대요 만기로 갈수록 일정하대요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원리금이 일정하다는 거죠 지금 그래프가 원리금 그래프니까 세로축 값이 그럼 얘는 무슨 방식이다 첫 번째 이걸 그려야 돼요 무슨 방식 원리금이 일정하대요 무슨 방식 원리금균등 방식 이렇게 되겠네요 첫 번째 원리금균등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원리금을 적게 내다가 만기로 갈수록 늘어나는 방식이 있대요 두 번째 무슨 방식이에요 원리금을 처음에 적게 내고 나중에 원리금이 늘어나는 방식 점증식 점증식 점증식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겠다라고 그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프 세 개를 그릴 때 첫 번째 원리금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일정한 건 원리금균등 처음에는 원리금을 적게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많이 내는 건 점증식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 내려가는 그래프가 원금균등 방식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헷갈려해요 원금균등인데 왜 내려가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얘가 원리금이니까 그런 거예요 원금균등은 원금은 일정한 값죠 그런데 이자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그럼 원리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 돼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줄어드니까 원금균등 방식에 줄어드는 거예요 첫 번째 원리금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세 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일정한 거 늘어나는 거 줄어드는 거 그러면 초기와 만기쯤에 그래프가 뒤집어지니까 언제나 문제는 초기에 이렇게 내요 대출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예요 원금균등 방식이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요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초기에 차입자의 부담이 큰 거에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돈을 많이 내니까 차입자의 부담이 가장 큰 방식은 원금균등일 거예요 가장 작은 건 점증식일 거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조금만 하면 금방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원금균등 방식과 원리금균등 방식의 첫 회 첫 회만이에요 1회차를 얘기하는 거죠 1회의 뭐가 똑같냐면 이자가 동일해요 이자가 동일하다 첫 회의 그 이유는 잔금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첫 회라는 건 전에 갚은 원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모두 다 똑같은 대출금을 빌렸을 때의 그래프인 거예요 갚은 원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잔금이 똑같으니까 이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2회차부터는 처음에 이제 갚는 원금이 얘나 얘나 다르니까 2회차부터는 이자가 달라지는데 첫 회의 이자는 똑같아요 나중에 계산해 볼 거니까 일단 첫 회의 이자는 똑같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는 이제 원리금이니까 원금균등 방식은 원리금을 200원 갚는다 해보죠 그럼 얘는 150원을 갚는다 해보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자가 첫 회의 100원으로 똑같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이자 이게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금 200원 이자가 100원이면 원금이 얼마예요? 원금은 100원이라는 얘기죠 원금은 100원이라는 얘기고 얘가 원리금균등 방식에서 원리금이 150원이니까 이자가 100원일 때 원금은 얼마 5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해석은 뭐냐면 결국 원리금을 많이 내는 것이 원금도 많이 내는 방식이에요 원리금 많이 내는 것이 초기에 원금도 많이 내요 그러면 원금을 많이 내면 대출자가 원금을 회수하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자 원리금균등은 일정하다 원리금이 늘어나는 건 점증식 줄어드는 건 원금균등 그리고 얘를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냥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리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맞지? 자 그리고 초기에 그러면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것이 원금균등 원리금 많이 내는 것이 차입자의 부담이 큰 거고 원리금 많이 내는 게 원금도 많이 내는 방식이에요 원금 많이 내면 대출자의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른 거 다 초기에 누가 가장 크다? 원금균등 방식이 가장 큰 거예요 이따가 이제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빈 종이를 꺼내서 백지에다가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보셔야 돼요 1년 내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문제 풀 때마다 정확히 풀어내기 위해서 이 그래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잔금 그래프인데 이 잔금은 미상환 아직 갚지 않은 대출금을 우리가 잔금이라 그래 미상환 대출금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가 대출을 받고서 만기까지 계약 기간이 있는데 아직 만기에 가지 않았는데 아직 못 갚은 대출액을 다 갚아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중도상환이라고 하고 일찍 갚는다는 말로 조기상환이라는 말을 우리 학문에서 많이 써요 조기상환은 그럼 조기상환 할 때는 뭘 갚는 거예요? 처음에 빌린 대출금을 갚는 거예요? 그 시기에 잔금을 갚는 거예요 잔금이에요 내가 처음에 100억을 빌렸더라도 중간에 30억을 갚았어요 그럼 70억이 남겠죠? 그럼 이때 내가 중도상환 조기상환을 하겠다 그러면 70억만 갚으면 되는 거죠 30억은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기상환시 갚는 상환액을 의미하는 게 뭐다? 잔금인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원금인지 원리금인지 잔금인지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조기상환시 상환액은 누가 가장 크다? 이런 말이 나오면 조기상환시 상환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기에 갚아버린다는 건 갚은 건 우리가 신경 쓸 건 없고 못 갚은 대출금을 갚아버리겠다는 뜻이니까 조기상환할 때는 잔금을 갚는다 자 그럼 보죠 원금균등 방식 보죠 내가 10억을 빌렸어요 10억을 대출 원금이 10억이에요 대출 기간이 10년이에요 이자는 알아서 따로 계산할 거예요 이자는 만기로 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무조건 작아질 건데 이자는 알아서 계산한다 치더라도 10억을 빌렸을 때 대출 기간이 10년이라면 원금만을 고려했을 때 원금을 매년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서 갚는대요 그럼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1억씩 갚아야죠 어떻게 계산했어요 10억을 10년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내가 20억을 빌렸다고 했을 때 대출 기간이 10년이면 1년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2억씩 갚아야 돼요 그럼 50억을 빌렸을 때 내가 10년 대출 기간이면 1년에 5억씩 갚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원금을 계산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대출금을 기간으로 나누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이제 10억을 빌려서 대출 기간이 10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 번 갚으면 1억을 갚겠죠 1년에 1억씩 갚을 거니까 그럼 잔금이 9억 두 번째 갚으면 8억, 7억, 6억 계속 이렇게 일정비로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잔금이 직선으로 일정비로 줄어드는 게 있다라면 이건 뭐냐면 원금균등인 거예요 원금을 똑같이 갚아 나갈 거니까 10억일 때 매년 1억씩 갚을 때니까 한 번 갚으면 9억, 두 번이면 8억, 7억 이렇게 일정비로 줄겠죠 나머지 방식은 이렇게 일정비로 줄지 않아요 원리금균등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얘가 원리금균등 방식이고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확히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하나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이걸 점증식 방식인 거예요 원리금균등 점증식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석할 건 어떤 시기든지 간에 가장 잔금이 작은 방식은 뭐다? 원금균등 여기서는 초기에 가장 컸던 게 원금균등이죠 여기서는 가장 작은 게 원금균등이에요 이 그래프 아래쪽에 해당되는 넓이가 뭐냐면 갚아야 되는 돈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곱하면 넓이가 얘가 총상환액이에요 총상환액 뭘 갚는 거냐면 원리금을 갚는다는 거예요 총상환액 전체 넓이가 자 그러면 세 개의 그래프 아래에 해당되는 넓이 중에 가장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작은 게 누구예요? 원금균등이죠 원리균등은 이렇게 더 넓이가 커질 거니까 그러면 만기까지 똑같은 대출금을 빌렸을 때 가정한 그래프인 거예요 총원리금상환액이 가장 작은 것도 뭐다? 원금균등 방식이에요 근데 셋 다 똑같은 대출금을 빌렸을 때 가정한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총원리금상환액이 가장 작다는 건 뭘 가장 적게 낸다는 거예요? 이자예요 그래서 총 이자 상환액과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금 그래프를 통해서 볼 건 언제나 잔금이 가장 작은 방식 원금균등 방식 총상환액이나 총이자를 적게 내는 방식도 원금균등 방식 잔금이 가장 큰 건 점증식 총상환액이 많은 것도 점증식 가장 이자를 많이 내는 것도 점증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자 측면에서 분단하면 은행에다가 이자를 가장 조금 주거나 차입자가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방식은 뭐예요? 원금균등이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원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많이 쓰질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자는 적게 내는데 처음에 원리금을 좀 많이 내죠 그러니까 부담이 좀 크겠죠 이걸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중간적인 원리금 균등 방식을 많이 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이제 설명해 줬으니까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백지를 꺼내서 설명 들었던 걸로 그대로 확인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을 때 첫 번째는 뭐 쓰는 거예요? 원리금 쓰는 거예요 원리금 자 그러면 여기 만기로 갈 때 이렇게 적어놓고 자 그러면 만기로 갈 때 원리금이 일정한 거 뭐? 원리금균등 처음에 원리금을 적게 냈다가 점차 원리금을 늘려가는 방식 점증식 이게 원리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고 얘는 점증식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다라면 뭐다? 원금균등이에요 그럼 한번 해석해야죠 자 원리금을 얘기하는 그래프인데 얘는 원금을 일정하게 갚는다는 거죠 원금은 일정하지만 뭐가 줄어요? 이자가 주니까 원리금이 당연히 줄어들지 이렇게 해석하고 자 그러면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건 원금균등 방식 원리금 많이 내면 차입자의 부담도 크다 원리금 많이 내는 것이 원금도 많이 낸다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초기에 가장 큰 건 원금균등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잔금이에요 잔금 못 갚은 대출 상환해 못 갚은 대출금 조기 상환할 때 갚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잔금을 갚는 거예요 자 근데 원금균등은 빌린 돈을 매년 똑같이 나누어서 원금을 똑같은 금액씩 갚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거 원금균등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원금균등은 이렇게 일정 비율로 둘 다 줄어드는 게 있다라면 이거 원금균등인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원리금균등 더 올리면 점증식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나 잔금을 가장 적게 내는 거 원금균등 이 그래프 아래에 해당되는 넓이가 총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적게 내는 것도 원금균등 결과적으로 이자를 가장 총 총 갚아야 되는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것도 원금균등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고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특이한 점들이 하나 나타나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보니까 처음에 빌렸던 돈보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갚은 꼴이에요? 못 갚은 꼴이에요? 못 갚은 꼴이죠 상환하지 못한 꼴이다 해서 마이너스 상환이다 마이너스 상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마이너스를 한자로 뭐라 읽어요? 부 플러스를 정이라 읽고 마이너스를 부라 읽으니까 얘를 부의 상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초기에 부의 상환이 일어나는 어떤 상환 방식이 있다라면 이건 점증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점증식은 처음에 원리금을 굉장히 조금 내죠 조금 내요 처음에 원래 이제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은행에서 환산하는 갚아야 되는 이자가 있는데 이자만 해도 50만을 갚아야 돼요 근데 점증식은 처음에 조금 내다 보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0만 원밖에 안 갚는 거예요 그럼 못 갚은 이자가 있겠죠 이건 빌린 꼴로 부채로 넘어가서 잔금이 좀 늘어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처음에 원리금을 조금 갚다 보니까 갚아야 될 이자도 충당이 안 되는 원리금을 갚다 보니까 못 갚은 이자가 빌린 꼴이 되어서 잔금이 좀 커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원금을 좀 더 점차 늘려가겠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갔다가 더 원금을 많이 갚으면 이제 잔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자도 더 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점증식은 초기에 갚는 원리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못 갚는 꼴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걸 부의 상환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기에 부의 상환이 잠깐 나타나는 건 무슨 방식? 점증식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죠 우리가 이제 상환 방식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증식인데 원금균등이 기준이에요 초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초기에 원리금을 가장 많이 내는 건 뭐다? 원금균등 얘가 가장 많이 낸다 그런데 원리금 많이 내면 사입자의 부담도 큰 거예요 원리금 많이 내는 것이 원금도 많이 내요 원금도 많이 내는 게 원금균등 원금 많이 내면 원금 회수 속도도 빠른 거겠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원금균등 가장 작은 건 점증식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잔금 잔금 그래프 얘는 조기 상환 시 조기 상환할 때 상환액을 의미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가장 작은 게 뭐다? 원금균등이에요 원금균등이 가장 작고 그래프 아래에 해당되는 넓이가 총 원리금 상환액이었어요 원리금도 가장 적게 내는 거 원금균등 원리금을 적게 내면 이자 상환액도 적다는 얘기겠죠 원금균등이 가장 적다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집어넣어서 암기할 건데 잠깐 소개만 하자면 이 원리금과 DTI가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초기에 DTI가 가장 큰 방식이 뭐냐? 원금균등이에요 이 잔금과 LTV가 비례관계예요 그래서 언제나 LTV가 가장 작은 방식이 뭐냐? 얘가 원금균등이에요 그래서 원리금과 DTI를 연관 짓고 잔금과 LTV를 연관 지어줄 거예요 나중에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전체 배운 거고 여기에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 해석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초기에 초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초기에 보통 사람들이 외울 때 초기? 초기에 큰 건 원금균등이지 이렇게 막 찍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외웠던 사람들 그럼 출제자가 이제 속이려고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때 초기에 이렇게 쓸 거예요 초기에 원리금에 대한 대한 이자 비율이 비율이 어떠냐라고 물어봐요 이때 원금균등이 있고 원리금균등이 있을 때 어? 초기에 뭘 물어봤네 그럼 원금균등이 크지? 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확실해요? 그래요? 안 돼요 얘가 더 큰 거예요 이거 뭐냐면 초기에 원리금에 대한 원리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죠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원금균등은 원금은 이렇게 일정이 값지만 이렇게 갈 때 이자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게 이자고 얘가 원금이었어요 이게 원금균등 방식이었고 원리금균등은 얘가 이렇게 일정이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는다 그랬죠 주는 게 뭐 언제나 주는 게 이자 늘어나는 게 원금이었어요 자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이 초기에 전체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누가 크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커요? 원리금균등이에요 이 원리금균등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초기에 내는 원리금에 대부분 누가 차지한다? 이자가 차지해서 이자의 비율이 초기에 큰 것은 원리금균등인 거예요 이걸 내면 사람들이 많이 실수해요 보통 초기 나오는 건 원금균등이 크니까 이렇게 원금균등이라고 찍는데 여기 말하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할 때 항상 원리금균등이 초기에 이자 비율이 크다 이건 상시적으로 기억해놔야 돼요 원리금균등을 갚을 때 자 그러면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내가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몇 년 안 갚다가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해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왜 좋아요? 잘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보죠 내가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갚아 나갔어요 근데 초기에 몇 번 갚지 않고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해요 그럼 원리금을 많이 갚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갚은 원금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갚은 원금이 없으니까 잔금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럼 조기 상환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원리금 많이 갚았는데 갚은 원금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을 할 때 무조건 이자율만 따져서 조기 상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원금을 많이 갚았는지 잔금에 대한 해석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됐거나 원리금균등의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줄고 원금은 늘다 보니까 초기에 내는 원리금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한다? 이자가 차지한다 이걸 기억해놔야 돼요 자 또 이제 비율이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비율 잠깐 좀 확인하면 대부 비율이 있었어요 이건 대부액의 비율이죠 뭐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이렇게 놓고서 이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전체에 대한 대부액이네 대부액은 뭐라고? 빌린 돈이죠? 그럼 이제 무수히 많은 식들이 나올 거예요 전체는 뭐야? 투자했을 때 전체니까 총투자액 총투자액과 가격이 똑같죠 분모에 들어갈 건 총투자액이나 가격이 들어갈 수 있고 위에 들어가는 건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부채, 타인 자본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 비율이었고 내가 전체에 대한 지분 비율이라고 한다면 전체 분의 내 돈인 거죠 지분이죠 전체는 총투자액, 부동산, 가격 내 돈은 지분,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다? 1 됐었어요 내가 전체 10억 중에서 4억 빌렸다 그럼 10분의 4 그럼 10억 중에 6억은 내 돈이겠죠 더하면 10분의 10이니까 1 나오겠죠 더해서 1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이고 두 번째가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에요 자 잔금이다, 상환이다 이건 언제 나타나는 얘기냐면 돈 빌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빌렸을 때 갚아나가는 과정을 얘기할 때 빌렸을 때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전체에 대한 잔금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에 대한 상환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는 뭐예요? 총 빌린 돈 중에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대출금이 만약에 10억이었는데 대출금이 10억인데 내가 그동안에 갚은 돈이 4억이라고 해보죠 못 갚은 돈은 얼마예요? 6억인 거예요 그래서 대출액분에 못 갚은 잔금의 비율을 잔금 비율 대출액분에 갚은 돈의 비율, 상환액의 비율을 상환 비율 그럼 얘가 0.6이고 얘는 0.4니까 더하면 얼마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해서 1 되는 거 두 가지 얘는 무조건 외워서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해서 머릿속에 당연히 그렇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걸 바로 문제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이해한 걸 바탕으로 이제 하나씩 암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암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래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잔금은 미상환 대출액을 얘기하고 조기 상환 시 조기 상환 시 갚는 상환액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잔금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더해서 1 되는 거 두 가지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 합은 1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 합은 1 얘는 투자했을 때니까 총 투자액 중에 빌린 돈 총 투자액 중에 내 돈 이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잔금 상환이니까 대출했을 때예요 대출금 중에서 갚은 돈의 비율 상환 비율 대출금 중에서 못 갚은 돈의 비율 잔금 비율 얘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지식이 좀 쌓여지면 이 잔금 비율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더해서 1 된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잔금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잔금 비율은 잔금 비율은 1에다가 상환 비율을 더한 값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얘를 넘기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죠 그래서 잔금 비율은 1에다가 상환 비율을 차감한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부 비율은 1에다가 뭘 빼주는 거예요? 지분 비율을 차감한 값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문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배웠고 자, 문제 한번 보죠 자, 이런 건 보너스 문제니까 자, 무슨 방식이란 자, 원리금 상환액의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초기에는 적게 내고 점차 부담액을 늘려간대요 무슨 방식? 점증식 점차 늘려가는 건 점증식 또는 채증식이겠죠 점증식, 채증식 이렇게 될 거고 보니까 장래 소득이나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하다 자, 두 번째 B를 보니까 매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하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답이 나온 거죠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대요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방식 원리금 균등이죠 이건 뭐 보자마자 10초 딱 걸리는 문제고 자, 예를 보니까 자,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은 똑같은데 뒤에 내용 보니까 이제 이 시험 24회는 이렇게 보너스 졌지만 그 다음에는 이런 거 낼 거야 라고 이렇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출제자가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기에 따라 다르죠?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원리금에서 만기로 갈수록 만기로 갈수록 원금 비율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고 무조건 중요한 건 이자의 비율은 어때진다? 작아진다 처음에 이자를 많이 냈다가 나중에 이자가 줄어드는 거죠 언제나 원리금 균등 나오면 이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될 때까지 이걸 계속 그려야 돼요 원리금은 일정한데 하나는 줄고 하나는 늘더라 줄어드는 건 뭐? 언제나 줄어드는 건 이자예요 늘어나는 건 뭐다? 원금 그래서 이자는 갈수록 줄고 그만큼 원금이 늘어나는 방식 초기에 그래서 내놓은 원리금의 대부분은 이자가 차지하는 거 원리금 균등 언제나 그리고 있어야 돼요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다음 문제 보죠 26회 나왔던 거 자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건 첫 회라고 나왔지만 이자가 아니에요 원리금 상환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원리금을 물어본 거예요 첫 회의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의 이자는 어떻다? 같다 이건 하나 기억해 놓고 근데 여기는 초기에 원리금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초기에 원리금을 많이 내는 건 누구? 원금 균등이죠 여기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이 있으니까 야 원금 균등이 원리금을 많이 낼 거야 그럼 이렇게 부동호를 체크해야 실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문장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어떻다? 크다 맞네요 아니 틀리네요 작다라고 나와야죠 자 니은 보니까 점증식, 체증식 방식의 경우 미래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확실히 틀렸고 기억 제껴버리고 니은도 제껴버리면 얘 밖에 없네요 그럼 이거 읽어야 돼요 이렇게 가장 우리 시험 문제에서 쉬운 유형 보기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몇 개 이렇게 구하는 건데 똑같은 숫자로 제시된 거 이게 가장 쉬운 유형이에요 어려운 건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이렇게 있는 건 어려운 문제 유형이고 똑같다라면 네 개 중에 두 개 하나만 하나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몰라도 충분히 답은 찾을 수 있으니까 자신 있게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디귿 한번 보죠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 원금 균등 그러면 원금은 일정한데 뭐가 준다? 이자가 줄어서 원리금이 줄어드는 방식이죠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차 감소한다 맞네요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가 줄니까 원리금 줄어드는 거 원리금 균등의 경우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 원리금이 일정한데 그 안에 있는 이자는 어때요? 갈수록 줄고 그러면 원금은 점차 늘어난다 맞네요 그래서 디귿 리얼이 맞는 지문이고 자 쉬었다가 이제 갚아나가는 금액을 계산을 하긴 할 건데 화장실 가기 전에 아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백지를 꺼내서 적어도 아까 원리금 그래프와 잔금 그래프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 그래프를 그려보고서 한번 정리하고 화장실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쉬었다 할게요 자세히itiousontinence ok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